왔다 왔다시닌자 왔답니다. 오늘 왔다는 문갱 용추폭포를 보겠습니다. 용추폭포는 어디냐? 결국 문갱시 강화 완장비에 있습니다. 태야산 자연 취업림에서 쭉 내려오는 계곡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용추계곡 속에 용추폭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용추폭포의 하부입니다. 엄청난 물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행에 장마가 있기 훨씬 전에 이렇게 엄청난 물살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축폭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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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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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는 저 오른쪽 왼쪽 약간 검게 걸린 곳 저곳입니다마는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그곳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경북문계시 강원업 완장지에 있는 용추폭포를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